라디오 1호 책방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용도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불건피디고요. 얘네들 갑자기 웬 오디오 컨텐츠냐 갑자기 좀 의아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또 1호 책방 저희가 유튜브 컨텐츠지만 컨텐츠에 좀 다양한 시도를 해보고 싶어서 요즘 저는 사실 폰이 안드로이드 폰이라서 제가 한 번도 접속은 해본 적은 없는데 크릴하가 그렇게 난리였다면서요. 지금은 좀 약간 잠잠해진 것 같긴 한데. 네 오픈바를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 클럽하우스. 용도사님도 신나게 하신 것 같던데. 네 제가 1호 책방 라이브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고. 그렇죠. 네 저는 지금도 잘 듣고 있어요. 왜냐하면 요새 무선 이어폰 그러니까 에어팟 저 같은 경우는 에어팟 끼고 아이들이랑 있으면서도 아이들 재우거나 뭐 다른 거 하면 이동 중에서도 들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생각해보면 유튜브가 대세다 대세다 하는데 오디오 컨텐츠는 사실 여전히 존재하고. 그러게요. 필요성이 좀 큽니다. 맞습니다. 이제 뭐 클라를 하시면서 클럽하우스도 이제 하셨지만 팟캐스트도 여전히 사실 건재하고. 네. 네. 어쨌든 시각적으로 메이지 않으면서 귀로 이렇게 자유롭게 들을 수 있는다는 장점은 사실 굉장히 크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원래 저희가 사실 팟캐스트로 이렇게 뭉쳤던 사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번에 저희가 좀 야심차게 1회책방에 걸맞은 오디오 컨텐츠를 선보여드리는 라디오 1회책방을 시작해볼까 합니다.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웅 아 오랜만이ständ 안됐네 어르신분들은 음질이 괜찮을꺼에요 저희가 저희가 지금 오늘도 그 율동공원에 와서 그니까 차에서 제 녹음장비를 가져왔어요 그니까 차주차장에서 하고있습니다 이렇게 아무튼 저희가 새로운 오디오 컨텐츠로 라디오 1회 책방 시작할 테니까요. 많이 들어주시고 저희가 이제 유튜브에 올리는데 좀 아깝잖아요. 네. 그렇죠. 최대한 많은 분들이. 또 팟캐스트에 진성 팟캐스터 듣는 분들은 유튜브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이 계세요. 맞아. 맞아. 그래서 그런 분들도 좀 저희 콘텐츠를 좀 들어보시면 어떨까 해서 팟빵, 파티 네이버 오디오 클립 다 올릴 겁니다. 아이튠즈 이런 데. 그렇죠. 아이튠즈도 올리고. 네. 그래서 여러 군데서 이제 1회 책방 라디오 1회 책방으로 또 새롭게 들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저도 요새 유튜브에서 약간 라디오 느낌으로 그러니까 그냥 영상은 그냥 고정된 거 하나 이미지 하나 올리고 라디오로 길게 가는 거 몇 개 봤거든요. 좋았어요. 느낌이 약간 무자극? 저자극? 약간 이런 컨셉 포인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편안하게 이제 듣거나 뭐 물론 이제 ASMR이라고 하는 게 있긴 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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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MR은 사실 영상이랑 같이인데 이거는 결이 다르죠. 네. 시작하는 그런 콘텐츠를 좀 본 거 있거든요. 음성 중심. 그래서 흐름에도 좀 맞고 음. 그리고 사실 유튜브 뭐 붉은피디님 편집해 주시지만 그냥 길게 그냥 사실 속내라든지 그냥 편안하게 하고 싶은 이야기 쭉 그냥 길게 하는 그 좀 갈망도 있었거든요. 제가 팟캐스트를 이제 못하다 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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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좀 기대도 되고 그냥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네. 네. 썰 푸는 데는 또 팟캐스트가 오디오가 쏠쏠하죠. 사실 그런데 이제 유튜브는 영상은 이제 사실 좀 고도의 편집을 좀 해야 되고 네. 너무 길면 또 좀 보시는 분들이 좀 힘드실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제 감안하다 보니까 유튜브 생태기라는 게 괜히 10분 내외가 된 게 아니거든요. 그런 한계가 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좀 이걸 집약적으로 하면서도 대중적으로도 좀 풀어내야 되는 음. 그것이 장점이긴 하지만 유튜브에 한편으로는 콘텐츠적으로 볼 때는 좀 한계가 더 한계가 있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오디오는 근데 좀 우리가 길게 좀 썰어 풀어도 하여튼 그런 메리트가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에서는 우리가 이제 우리 근황이나 이런 이야기를 자잘한 이야기들을 하시기 좀 어렵잖아요. 네. 라이브 때 가끔 하거나 그렇죠. 라이브 때는 하시겠지만 네. 요즘 어떻게 잘 지내십니까? 네. 지금 방송 아니 지금 이 녹음일 기준 2월 마지막 날인데요. 그렇죠? 2월 마지막 날이 오늘의 포근한 날이었고 어... 저는 계속 그냥 현타 받고 있어요. 그... 원고 지피를 혹시 그 출판사 대표님이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원고 지피를 계속 이렇게 못 넘기고 있어서 그게 항상 마음에 좀 눌려있고 근데 그 외에는 벌써 3월이구나 이런 뭐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제가 육아휴직을 한 지 3월이면 딱 1년 되거든요. 그래서 1년이라는 시간이 약간은 파노라마처럼 느껴지기도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또다시 1년을 육아휴직을 더 하기로 해서 뭐 그냥 약간은 지금 요새 좀 리셋 혹은 좀 저를 좀 이렇게 새롭게 약간 리마인드? 리프레쉬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예. 리마인드하고 리프레쉬해서 육아에 또 힘을 네. 맞아요. 힘을 더 쏟아야 되는... 최근에 좀 약간은 좀 상태가 안 좋았어가지고 작년 12월부터 코로나 때문에 아이 둘이랑 온종일 집에 있다 보니까 진짜... 워낙 그때가 가장 또 심해질 때여가지고 예. 또 연년생이고 아직 아이들이 어리고 이래서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봄을 좀 기다리면서 봄을 기다리면서 나도 다시 좀 이렇게 설레게 다시 좀 이렇게 시작해보자 약간 저는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요새 그리고 이로책방도 1년 3개월 됐나? 1년 3, 4개월 그 정도 됐죠. 그 정도 됐고 2020년은 사실 주로 2020년에 사실 코로나 시국에 그냥 이렇게 시작했는데 이로책방도 좀 저 개인적으로는 시즌2 혹은 시즌2라기보다는 어 좀 새로운 약간 좀 좀 더 펼쳐내는 하여튼 마음을 좀 다잡고 맞아요. 얼마 전에 사실 불금핀님을 만나서 기획해 오랫동안 했는데 그런 것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불금핀님은요? 예. 뭐 저도 이래저래 좀 바쁘게 살고 아 네. 저는 이제 뭐 직장에서 좀 이런저런 일들이 좀 많아서 음 네. 승진을 했습니다. 아 더 자세히는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 그것도 승진이긴 하죠. 네. 축하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승진 기쁜일이 있네요. 네. 기쁜일일까요? 승진턱 한번 승진턱 한번 쏘시고요. 네. 승진으로 인해서 방금도 지금 제가 양복 입고 왔잖아요. 아 어디 다녀오시는 계시구나. 경조사까지 좀 챙겨야 되는 입장이 돼가지고 벌써 이제 또 업무가 또 확장되셨구나. 꼭 업무라기보다는 경조사는 또 사람 된 도리였어. 네. 그렇죠. 챙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게요. 네. 하여튼 그렇고요. 아 그래서 저도 좀 예상치 않게 예상치 않은 방향으로 이제 그 직장일이 좀 돌아가면서 좀 바빠졌어요. 전보다 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좀 시간 관리나 이런 걸 좀 해야 될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고요. 네. 하여튼 그러네요. 일단 직장에서의 저는 변화가 굉장히 큽니다. 저희 그 존버 스승이신 대풀꾼 피디님이 사실 이 라디오 1호 채파하면서 그 유니인 님이 생각이 나긴 해요. 아 유니인 님 보고 싶네요. 저희 그 라이브에서도 한 두 차례 출연하셨고 금요일 책에 빠지다 해서도 초창기에 같이 함께 하셨는데 그분이 진짜 그 TMI 그 투머치 토커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 존버 얘기하니까 생각도 나고 뭐 그런 생각은 좀 나네요. 네. 좋습니다. 유니님도 한번 초청해야 되는데 그러게요. 라디오 1호 채파는 되게 어울리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가만히 놔두면 진짜 네. 그렇죠. 되게 겸손한데 계속 말해요. 네. 한 두 잔으로 얘기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네. 그렇고요. 하여튼 뭐 그래도 저희는 나름대로 저희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으로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아 버틴다는 이야기를 또 들으니까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문명특급이라고 아세요? 아시죠? 제재가 인터뷰 중심으로 하는 유튜브잖아요. 얼마 전에 윤여정 배우님을 제재가 인터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윤여정 배우님이 저랑 MBTI가 같으시더라고요. 뭔데요? ISTP인데요. 나랑 완전 정반대 같은 느낌이다. 저랑 또 윤여정 배우와 저랑 또 같은 MBTI가 김연아 선수. 김연아. 네. 오. 한국에는 많이 없는 MBTI거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서 윤여정 배우님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그냥 버텼대요. 오. 자기는 그냥 뭐 잘한 적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부끄러운 것도 있고 한데 자기는 어쨌든 내가 배울 수 있는 건 배우고 하면서 그냥 버티면서 지금까지 온 건데 그래서 제재한테 뭐라 그러냐면 오래 살아야 된다고. 지금 옛날에 나 다 욕하는 사람들 다 돌아가셨고 그냥 난 나 남아있는데 결국에는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거지 그게 되게 그냥 약간 되게 덤덤하게 말하는 스타일이시잖아요. 되게 망고불명이 질린 것 같은데 다른 사람 이야기하면 통찰력이 대단히 뭐야 약간 이런 소린데 그분이 얼마쯤 4월에 아카데미 시정식이 열리잖아요. 유력한 조연상 후보신데 어떤 영어로요? 미나리. 아 지금 몰라요. 청취자분들 약간 의아하실 부분인데 육아에 이렇게 몰빵하는 사람은 뉴스와 이렇게 약간 단절이 될 수 있어요. 저 뉴스 요새 거의 못 봐요. 아 잠깐 간단하게 설명 네. 설명해 주세요. 미국의 제1교포이신 정의석 감독이란 분이 미나리라는 영화를 만들었어요. 자기 자전적 이야기를 가지고 한국 배우들로 대표적으로 스티븐 연이라고 워킹데드에 나왔던 한국 배우 있어요. 유한이랑 같이 나왔던 버닝에서 나왔던 버닝에서 스티븐 연하고 한혜리 그리고 이제 엄마 역할로 이제 윤혀정 배우님이 나오셨는데 윤혀정 배우님이 미국은 아카데미랑 골든글로브 열리기 전에 각 지역별로 주별로 무슨 협회 보스턴 비평가협회 상 그런 수상 영화제 그런 것들이 엄청 많아요. 몇십 개가 있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되면 대세 배우가 딱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상을 막 휩쓸 지금 이분이 한 거의 스물 몇 개 조연상을 지금 타고 오고 계세요. 와 대박이네. 이 정도 흐름이면 정상적이라면 당연히 거의 따는 당상인데 작년에야 겨우 이제 기생충이 파란 바람을 이렇게 치면 사실 아카데미는 되게 보수적이거든요. 그렇죠. 왜 이런 얘기가 나왔지? 영화 팟캐스터시니까 또 영화 덕후시기도 하고 잠깐만 그 미나리 보셨어요? 저는 못 봤죠. 우리나리 개봉했어요? 안 했죠 우리나리? 곧 개봉할걸요? 아 근데 그 개봉 때문에 약간 홍보차 인터뷰를 하신거지. 아 예예예 아무튼 제가 또 용두사님께 최신 영화 정보를 브리핑 해드렸어요. 아 그렇군요. 아무튼 그 미나리 때문에 지금 이제 윤진영 배우가 지금 80이 넘으셨나요? 진짜? 그렇게는 안 보이시는데? 거의 다 되셨구나. 그렇거든요. 근데 이 나이에 지금 이제 동양인 여성 배우가 지금 아카데미 가장 유력한 여우조연상우고 진짜 그러네. 이런 분이 그냥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이렇게 말하니까 울림이 있더라고요. 저는 ENFP인데 ENFP는 좀 많을 것 같긴 한데 약간 연예인들이 이런 사람들에게 많을 것 같긴 한데 활동가형 저랑 피 빼놓은 거 다 반드네요. 저는 뭐 ENFP 뭔지 기억이 잘 안 나긴 하는데 요새 클럽하우스에서요 그 MBTI를 적어놓는 게 약간 다 적어나요. 뭔가 약간 정체성 표현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 사람의 프로필을 클릭하면 저는 안 적어놨는데 적어놓은 사람이 되게 많아요. 어 약간 이거 좀 너무 그 MBTI 너무 신봉하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도 있고 또 그 보면서 아 어느 정도 또 이렇게 도움도 되는 아무튼 좀 클럽하우스의 MBTI가 되게 많이 보인다는 것도 그러니까 MBTI가 이게 뭐 과학적이다 이런 게 아니고 근데 또 상대방을 나 자신을 어느 정도 좀 가볍게 파악한다는 또 도움이 돼요? 그런 게 그렇다고 생각해요 저도. 딱 그 정도죠? 네네. 아무튼 아 어쩌다 또 여기 MBTI까지 아니 라디오 유러챗방 좋은데요? 저희가 약간 이런 걸 지행합니다. 네. 흐르는 대로 네. 투머치 토크가 저희 이번에 컨셉이고요. 영화 이야기 나왔으니까 잠깐 말씀드리면 입이 약간 풀리는데 이제? 아니요. 뭐 그렇다기보다는 아 영화도 못 봐요. 그러니까 그렇지. 코시국이니까 뭐 자연스럽기도 하겠지만 영화 볼 만한 사실 기력도 없고 근데 요새 소울 그게 그게 또 은근히 화제가 많이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 디즈니? 네네. 네네. 그거 되게 그 몇 년 전에 그 뭐죠? 약간 감정을 표현한 그 몇 아이콘인데 인사이드 아웃 인사이드 아웃을 저는 맞아요. 좀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극장 다음에 그냥 봤는데 굉장히 좋았거든요. 또 비슷한 느낌이라고 하는데 못 봤는데 뭐 그냥 그거 보고 싶다 이 정도 생각이 좀 드네요. 저도 사실은 저도 극장은 안 가요. 1년 정도 넘었어요. 아 극장 안 가시고 그럼 넷플릭스 그런 걸로 주로 보는 거죠. 그 보셨죠? 넷플릭스 그 뭐죠? 한국 그거 SF 승리호? 승리호 아 승리호 봤죠. 보셨죠. 승리호는 저희 가족들 그 집에 제가 크롬캐스트라고 아 크게 보는 거? 그쵸 그쵸 하여튼 뭐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TV로 TV로 쏠 수 있어요. 아 예예. 크롬캐스트 연결해가지고 가족들이 온 가족이 같이 봤죠. 혹시 가족분들의 평은 어때요? 우리 아이들은 좀 어렵다 그러고 어렵다. 맞아 맞아. 근데 이제 좀 약간 그럴 것 같아. 그런 영화를 그렇게 많이 본 게 아니기 때문에 둘째는 좀 어리둥절하고 아 예예. 첫째는 그냥 좀 어려운데 그냥 볼만했다. 네네. 저희는 다 볼만했다는 평이었어요. 아 그렇군요. 저도 봤는데 저는 그냥 밤늦게 혼자 그냥 이제 모바일로 해서 봤고 와이프랑도 같이 보려고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지. 네네. 저는 그냥 썼어. 저는 그냥 썼어. 그리고 좀 화면을 작게 보면 그러니까. 이게 되게 큰 것 같아요. 감흥이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아이맥스 같은 데서 봤다? 그러면 좀 다를 수 있지. 다를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코로나 시국 때문에 이제 손익 분기점을 도저히 맞출 수가 없어 보이니까 넷플릭스 행을 택한 거거든요. 아. 원래는 사실 그 큰 화면으로를 통해서 하는 게 가장 큰 목표였죠. 맞아. 싸움도 그렇고. 우주 영화의 또 그런 핵심은 큰 화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스타워즈 또 약간의 매니아거든요. 매니아 정도는 아니고 그냥 한국에서 스타워즈 매니아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덕질 조금 저희 사촌 형이랑 제 형이 옛날부터 많이 좋아하고 제가 옛날에 닉네임이 아나킨 막 이랬어요. 오. 아나킨으로 많이 밀기도 하고 막. 그래서 최근에 계속 그 막 약간 스타워즈 계속 나오잖아요. 거의 다 챙겨보고 이랬는데 네. 아무튼 뭐 그 우주 여행 이런 얘기 하니까 생각나네요. 그렇죠. 근데 저는 좀 좋은 점도 있었고 근데 작은 화면에서 또 밤늦게 이렇게 보니까 뭐 잘 그렇지. 머리도 좀 떨어져가지고 맞아요. 중간에 좀 생뚱맞은 지점도 좀 있다는 느낌도 들고 근데 전반적으로는 한국 영화가 이렇게 이런 그런 얘기 하니까 많이 하고 신기해요. 네. 약간 넷플릭스 메인 이게 한국 막 송중이 나오고 막 이러니까 유해진 목소리를 들으려고 이러니까 신기한 신기한 세상인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는 가전제품 하면 일본산 막 이런 거 해가지고 한국 한 20년 만에 진짜 많이 바뀐 것 같다 생각도 들고 승리호가 이렇게 뭐 그 전부터 그랬잖아요. 사실 근데 저는 넷플릭스 입성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무튼 그랬습니다. 사실 좀 격세지감이긴 해요 진짜 국격이 사실 옛날에 일본은 진짜 따라잡을 수 없는 약간 그런 게 있었거든요. 메인인 재팬이죠. 경제력이 어마어마했죠. 사실. 뭐 미국 다음으로 미국에 크게 밀리지 않을 정도로 까지 막 성장했으니까 법을 막 막 막 막 막 막 막 이러면서 이제 정신 못 차리고 극우집권 때문에 또 정신 못 차리고 여전히 잘하는 게 있긴 한데 많은 게 좀 바뀌긴 했죠. 일본은 좀 많이 좀 낙후된 면이 많아요. 뭐 정치부터 해서 BTS 사랑합니다. 우리 이제 BTS까지 저는 BTS 저는 BTS 거의 안 챙겨봐요. 근데 그냥 뭔가 그냥 자랑스러운 이런 것만 있는 근데 저도 사실 아저씨잖아요. 잘 몰라요. 그 뭐 사실 남자 아이돌이 나오면 아직도 얼굴 구분을 잘 못하겠어. 여자 아이돌도 마찬가지인데 되게 유명한 애들 빼놓고는 BTS도 사실 약간 긴가민가한데 어 근데 얘네들이 퍼포먼스하고 하는 거 쇼를 보면 야 잘하긴 잘하는구나. 진짜 그거는 진짜 딱 알겠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그 남녀 아이돌들 이름 다 외운 게 언젠지 모르겠네. 소녀시대인가 소녀시대 소녀시대보다는 2, 3세대 이후까지는 알 것 같긴 한데 그래요. 하여튼 뭐 요새는 요새는 뭐 그런 방송을 보지도 않긴 하지만 인기가요나 이런 거 보면 진짜 아무도 몰라요. 진짜 가끔 뭐 누구 나올 때만 알고 아니 근데 인기가요는 사실 한 방송의 75% 때까지는 모르는 애들이 많긴 많이 나오네요. 또 그렇긴 하죠. 네 알겠습니다. 좀 끊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책 이야기 좀 하실까요? 책 이야기 책 이야기는 저희가 또 슬슬 하긴 해야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아까 잠깐 처음에 좀 이야기했는데 또 이 방송을 우리가 왜 하는지 이것도 좀 더 우리가 말씀드리면 좋겠는데 저는 약간 사실 좀 용도사님한테 넌 짓이 좀 약간 처음에 제안했거든요. 근데 되게 흔쾌히 받으셔가지고 어 그래서 약간 본인도 좀 그런 피로를 느꼈나 그런 생각도 좀 들던데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곳들에서 저자극 라디오 같은 느낌으로 그 믹스테이프 돌아가는 것만 계속 이렇게 영상이 돌아가고 목소리가 들리는데 좀 따뜻한 그런 편안한 목소리로 하는 유튜브 영상이 있었어요. 그냥 음성이죠. 뭔지 알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런 느낌이 꽤 있었고 근데 아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팟캐스트를 그래도 제가 2년 정도 했으니까 붉은 피디님이랑 목소리로만 송출되는 것에 대한 매력을 주변에서 듣기도 하고 저도 즐거웠고 그래서 뭔가 저는 좀 반갑고 그리고 붉은 피디님이 워낙 또 이런저런 이야기 또 정보도 그러니까 덕질도 많이 하시고 이래서 저는 늘 붉은 피디님의 그런 어떤 콘텐츠 이런 것들도 기대도 하고 이루챗방에서 좀 더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너무 반가웠죠. 아까도 저도 이야기했는데 영상만으로는 좀 채워지지 않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우리 우리 채널의 그 영상이나 우리가 소개하는 책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왠지 디테일도 되게 더 훨씬 더 좋아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주로 다룬 책들이 인문 사회 종교 주로 기독교죠. 네. 뭐 강간이 철학? 철학도 역사? 이런 것도 좀 했었고 이런 어떤 뭐랄까 쉽게 말하면 인문학인데 인문학의 또 꽃은 디테일 아닙니까? 여러 가지 핵심이 있겠지만 어차피 큰 줄기는 진짜 잘하는 분들도 있고 요약 이런 거 엄청 잘하는 유튜브 많거든요. 진짜 편집도 기가 막히게 하고 예를 들어서 중국 한 왕조에 10년 10분 동안 정리해드립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정보 위조의 그런 거 우리가 따라할 수가 없는데 너무 놀라운 것들이 많아요. 그렇죠. 워낙 선수들이 많아서 그러니까요. 우리는 근데 사실 그 정도는 못하거든요. 그렇죠. 네. 기술이 그렇게 막 고도로 뛰어나는 사람들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고 우린 사실. 저희가 약간 정체성은 독자로부터 출발하잖아요. 맞아요. 항상. 저희가 일단 저희의 정체성은 1차적으로 독자이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 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저도. 같은 독자의 입장에서 같은 눈높이에서 우리는 썰을 푼다는 거죠. 뭐 이게 우리끼리 말해서 좀 그럴 수도 있지만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좀 공감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저도 항상 뭔가 이 책 권해드립니다. 해가지고 뭐 강력하게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리지 않고 늘 톤이 늘 그냥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또 그냥 제가 저한텐 이게 좋았어요.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그게 실제로 제가 포지션을 좀 독자에 두는 것도 있고요. 물론 좀 더 유튜버라면은 사실 좀 더 어그로도 끌어야 되고 좀 더 자극적 자극적이라기보다는 좀 더 눈에 띄게 그리고 좀 더 확실하게 이런 표현도 하고 해야겠는데 1호 책방 현재까지 온 거 보면은 또 이런 거에 맞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근데 저 한편으로는 어 모르겠어요. 붉은 PD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라디오 1호 책방에서 붉은 PD님의 책 관련된 이야기들 그리고 이제 문학이나 이제 또 이쪽 에세이나 소설 같은 또 SF까지도 많이 읽으시니까 그런 것들은 TMI 큐레이션 같은 거 많이 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가요? 네. 저는 저는 제가 그쪽이 약하고 근데 그쪽은 제가 늘 듣고 싶고 배우고 싶고 좀 채우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런 게 길게 나오면 저는 이제 설거지 하다가 애들 재우다가 들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뭐 그렇겠죠. 네. 저도 제가 예전에 그 뭐지 한번 라이브를 했었는데 용두사님이 하실 때만큼은 아니어도 문학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이 계시긴 하더라고요. 저희 그 정치 뭐라고 해야 되지? 있어요. 구독자분들 중에 지금 바로 생각나는 분 중에 양양희님이라고 아이디까지 여기까지 그분은 진짜 너무 항상 이제 해주시는 분인데 그 이걸 여기까지 들으셨는지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굉장히 그런 문학책까지 읽으시면서 약간 신기한 포인트로 이런 책방을 알게 되신 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붉은 피디님이나 저를 애초에 아는 어떤 이런 뭐 판이나 이런 같은 개에 있는 있지 않은 사람들이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알게 된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뭐 종교나 인문도 관심이 있지만 문학도 겹쳐서 두루두루 어떤 독서인으로서 폭넓게 관심이 있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좀 편향적인 사람이어서 종교 입문 이쪽에 제가 제 문제의식 그쪽이 있어서 그쪽을 파긴 하지만 또 문학 소설 이런 쪽은 또 워낙 잘하는 분도 많고 제가 뭐 기본 지식이 없어서 그렇긴 한데 붉은 피디님의 그런 이야기들도 또 관련된 분들 인터뷰나 이런 것도 개인적으로 기대도 되고요. 저는 라디오 1호 첫방에는 저는 일종의 그 원 오브 댐 게스트 같은 느낌으로 가끔씩 출연 가끔씩 목소리로 인사드리는 정도로만 그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저는 되게 라디오 1호 첫방에 저 개인적으로도 기대가 좀 되고요. 좀 쭉 그냥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저희가 이게 저희가 만약 이걸 전업으로 뛰어들었으면 저희가 항상 같이 녹음도 하고 맞아요. 영상도 찍고 회의하고 소통하고 이런저런 이벤트도 많이 만들어보고 할 텐데 저희는 또 생업에 또 생업과 또 가족이 있는 몸이기 때문에 아직은 뭐 그렇게는 못하고 있어요. 영상 기존의 어떤 영상 컨텐츠는 당연히 용도사님이 끌고 가시고 제가 약간 서브로 라디오 1호 책방을 좀 기획하면서 게스트분들도 좀 모시고 그래서 여러가지 이야기 들어보고 물론 책이 된 이야기가 주가 될 것 같고요. 뭐 하다 보면 아무래도 저희 정체성이 1호 책방만의 어떤 그런 정체성이 있다 보니까 기독교적인 이야기도 좀 저는 당연히 많이 할 것 같고 기회가 된다면 근데 아까 용도사님 이야기해주셨던 대로 소설 이야기 뭐 이런 거 할 수 있겠죠? 네. 오디오 컨텐츠의 가능성 미래에도 유효한가 이런 질문 제가 가져와 봤는데 최근에 또 클럽하우스 열심히 하셨는데 오디오 컨텐츠 오디오의 어떤 매력 뭐라는 거 보세요? 일단 클럽하우스 기반이 그리고 오디오북 이야기도 사실 겹쳐서 해야 되는데 오디오북이나 오디오북 오디오북이 사실 세계적으로 보면 굉장히 떠오르고 우리나라도 사실 체감하잖아요. 그렇죠. 윌라도 그렇고 밀레인 서제도 후발로 오디오북 제작하고 알라딘 같은 온라인 서점 플랫폼도 오디오북을 만들잖아요. 독립 단독 그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서점이 왜 오디오북을 만드는 이런 느낌인데 그만큼 귀로 듣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니즈 혹은 그런 쾌감 혹은 감각을 아는 혹은 또 필요가 있는 게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유럽이나 특히 미국에서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장거리잖아요. 모든 게 그래서 그런 오디오라든지 클럽하우스도 그런 장거리 어떤 그런 기본인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오디오 이런 시장이 얼마나 실제로 이렇게 어떤 트렌드가 지나고 나서 남을지는 모르긴 하겠는데요. 그럼에도 이거 시동 끈다고 해서 이게 안 꺼지는 거예요? 같은 게 아니군요. 배터리가 있구나. 배터리. 네. 하긴 차에서 춥지 않으시죠? 어 저는 좀 덥습니다. 그래서 어 클럽하우스 이야기를 간단히 해드리면 제가 붉은 붉은 피디님한테 안드로이드 쓰시는지 모르고 초대참도 보내주셨는데 그리고 고맙다 그랬어요. 뭔지 모르고 네. 근데 이제 안드로이드 안드로이드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제가 시동 저희가 차에서 하고 있는데 역시 아이나비 앞광고 뒷광고 아니고요. 네. 근데 이제 이기주 작가로 언어의 온도 그 베스트셀러 낸 작가가 굉장히 많이 활동해요. 매일 방을 여는 것 같아요. 아 진짜? 방을 연다는 게 기본적으로 방을 여는 사람은 모더레이터라고 하고요. 어떤 그 키워드를 가지고 방을 열면 그 방을 그냥 손으로 클릭하면 그 방 들어가요. 그래서 리스너로 있다가 손 들면은 스피커로 올라가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고 뭐 기본적으로 그런 방이거든요. 그래서 모더레이터가 방을 닫으면 방이 닫히고 다른 모더레이터 주면은 그래서 이어갈 수도 있고 뭐 그래서 막 며칠 동안 열리는 방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사실 베스트셀러를 안 읽고 에세이도 거의 안 읽고 그래서 이기주 작가님의 이기주 작가님의 책에 대한 거는 사실 비평글만 좀 본 것 같아요. 진짜 초대박 베스트셀러여서 읽었는데 별로 들어 이러고 그래서 저도 그냥 그 정도 느낌만 있었거든요. 근데 방을 열어서 열어서 제가 들어봤는데 너무 그 굉장히 음성을 듣는다는 게 예를 들면 실황으로 라이브를 줌 라이브를 제가 몇 번 해봤잖아요. 줌 라이브보다 음성으로 이렇게 가까이 듣는 게 훨씬 더 동시간을 같이 경험한 느낌이 굉장히 강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기주 작가님의 여러 가지 글쓰기에 대한 고민이 있는 분들에게 답변해주고 이런 것도 해서 굉장히 진중한 사람이고 고민이 되게 많고 자기의 어떤 비평이나 이런 어떤 부정적인 것에 그거를 극복하면서 하는 사람이구나 해서 그 사람에 대한 약간의 존경심이 좀 생기게 됐거든요. 그 외에 작가들 굉장히 많이 소설가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이 활동하고 있고 책에 관련된 독서 모임 무슨 뭐 책에 대한 약간 새로운 실험 같은 것들 클럽파스 되게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리고 기사 같은 거 보니까 페이스북 같은 데도 그런 거 만든다고 그러고 우리나라 아마 플랫폼도 만든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음성기반 이런 것들이 음 저희는 기본적으로 무슨 뭐 실시간 휘발되는 실시간은 아니긴 하지만 라디오 일요직방이 근데 좀 이렇게 길게 차분하게 귀로만 이렇게 듣고 싶은 그런 니즈가 있는 것 같고 저는 유튜브를 집중하고 나서는 팟캐스트도 사실 제가 많이 못 듣기도 했거든요. 시간도 없고 유튜브 준비해야 되고 기획해야 되고 촬영해야 되니까 근데 클럽파우스가 굉장히 좀 혁명적이긴 해요. 매일마다 컨퍼런스가 열리는 그런 느낌이고 근데 그게 또 어디로 어디로 이제 흐를지 모르고 지금 오늘 이야기가 클럽파우스가 주제는 아니긴 한데 클럽파우스가 음성기반 플랫폼이나 음성기반 콘텐츠를 더 약간 불을 지핀 느낌이긴 합니다. 사실 유튜브를 비롯해서 영상 어떤 플랫폼으로도 우리가 스트리밍을 통해서는 소통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또 생각해보면 굉장히 좀 뭐랄까 부족한 소통이긴 해요. 한 사람이 계속 떠들고 댓글을 뭐 저희 같은 약간 구독자 오는 방송은 다 언급해드릴 수 있는데 뭐 구독자 많은 그런 막 슥슥슥슥 올라가잖아요. 댓글은 못 읽죠. 근데 이제 보니까 클럽파우스의 매력은 어쨌든 모더레이터가 지정한 사람이 스피커로 올라온다는 거죠. 그럼 그 사람 어쨌든 소규모의 어떤 대화를 나누는 거잖아요. 그리고 디스커션을 하는 거니까 그런 구조가 굉장히 좀 매력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방금 이기주 작가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것 같아요. 오디오에 오디오가 주는 어떤 집중성이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뭐랄까 더 귀 기울이게 들이게 듣게 되는 그렇죠.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영상을 보고 영상을 보면서요. 음성을 들여야 더 집중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네. 그래서 예를 들면 기독교 예배를 한번 떠올려보면 요새 코시국이니까 온라인 예배 많이 하잖아요. 유튜브 앞에서 사람들 예배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제가 다니는 교회도 그런데 그런데 이게 클럽하수에서 그런 예배를 들이는 경우는 제가 보지 못하긴 했지만 훨씬 더 실제 사람들과 같이한 느낌이 더 강해요. 그게 굉장히 저도 신기한 경험이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몰랐는데 그래서 음성 기반 플랫폼 혹은 콘텐츠가 앞으로 좀 더 되겠구나. 그리고 약간은 유튜브 영상 이런 거에 좀 지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도 조금 고민이 오기도 하고 그러긴 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유튜브 라이브 같이 하기도 하고 제가 따로 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주일에 혹은 격주일에는 무조건 제가 라이브를 혼자서 하려고 하거든요. 이제 콘텐츠를 좀 더 이제 쌓아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촬영할 때 제가 기본적으로 약간은 메이크업을 하잖아요. 그 뭐 뭐더라? 비비리라도 바르고 립클로즈라도 바르고 해서 촬영장비 세팅을 하고 장비를 해봤자 별게 없긴 한데 삼각대랑 마이크랑 핸드폰밖에 없긴 한데 그렇게 해서 촬영하고 뭐 이제 세수하기 전에 세팅장비 지우기 전에 라이브를 하려고요. 그래서 주제는 그때까지 다를 수 있고 근데 라이브 할 때 주변에 뭐 지인분들이라든지 구독자분들 중에서 가끔씩 아 라이브 잘 들었는데 댓글 쓰기가 댓글을 못 댓글 쓰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냥 듣기만 해서 이런 분들이 은근히 있거든요. 그럼요. 그거 좀 어려운 저 같은 사람도 좀 그런데 네. 맞아요. 괜히 좀 쑥스럽고 그래요. 그리고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 아이를 재우다가 라이브를 듣거나 이럴 때 핸드폰 유튜브는 켜놔되잖아요. 핸드폰을 그러니까 전원 버튼을 누르고 들을 수가 없잖아요. 프리미엄이 아닌 이상 아 그렇지 그렇지 네. 그러면은 뭐 화면이 가끔씩 눌리기도 하고 막 꺼지기도 하고 아이가 그 불빛을 보고 이거 아빠 뭐해? 왜 핸드폰 안 꺼? 막 이럴 수도 있고 그럼 끝나는 거야. 또 한 30분 날아가는 거지. 근데 크롭하우스는 팟캐스랑 똑같이 전원 그 핸드폰 화면을 꺼도 계속 음성기만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약간 댓글 소통이 굉장히 좀 부족했고 댓글 저도 막 댓글 자막 치고 이런 게 쉽지 않거든요. 찾아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좋았고 그래서 그냥 지금 그냥 지금 문득 생각은 난 건데 나중에 어쨌든 1호챗방 애청 구독자분이랑 라디오 1호챗방을 같이 할 수 있는 또 시간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뭐 시청자분들을 게스트로 모신다? 네. 좋죠. 네. 가능합니다. 사실 영상으로는 좀 얼굴이 팔리니까 네. 되게 부담스러운데 네. 맞아요. 목소리 출연은 또 할만해요? 그죠? 네. 맞아요. 그리고 1호챗방 구독하시고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저보다 훨씬 더 말씀 잘하시고 책 더 잘하시는 분들 많을 거라서 할게요. 뭐 어디든 그렇지만 숨은 곳으로 하는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아 저도 저희도 이제 어쨌든 재택이 코로나 때문에 재택을 많이 하면서 밥하고 뭐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이게 또 뭐랄까 그 기술의 발전도 좀 한몫하는 건데 무선 이어폰이 이제 굉장히 대세가 되니까 네. 그냥 하나만 꽂고 그냥 긴 콘텐츠 오디오 콘텐츠 팟캐스트 들으면서 저는 밥하고 설거지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게 없으면 약간 밥하기가 싫어. 네. 맞아요. 뭔지 알아요. 저도 이제 그걸 보면서 아 오디오 콘텐츠라는 게 이런 매력이 있구나. 제가 팟캐스트도 어쨌든 한 4년 해온 사람인데 새삼 그걸 또 느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또 가져다 준 약간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거 우리가 왜 이렇게 하냐 그 이야기 계속 저희가 나눴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1회 책방 콘텐츠를 좀 다양하게 만들고 싶었어요. 뭐 그건 이미 앞에서 다 이야기가 나온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건 좀 길게 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저희 성취 시간도 좀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네. 사실 그런 기대도 좀 있습니다. 저희 구독자가 그래도 1,400명 되는데 아직도 그 유료 광고 시청 시간대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이거 재생목록 24시간 틀어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요. 저희가 저 잘해야죠. 그래야 재미있게 들어주셔야 당연히 올라가는 건데 맞습니다. 아 그래서 그냥 이 타이밍에 그냥 홍보 한 번 홍보 한 번 할게요. 그냥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실 거로 믿고요.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저희 후원 계좌 있습니다. 영상 아 나는 좀 많이 들어주세요. 이건 줄 알았어. 영상 더보기란 혹은 그 이제 아래로 더 이제 클릭하시면은 본문 아래를 보시면 맨 아래에 후원 계좌가 생겼어요. 저희 그 1호 체평 공식 후원 계좌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액을 후원해 주시는 분들 저희 만드는 영상 맨 마지막에 저희가 자막으로 표시해 드리려고요. 닉네임을 네. 그래서 소액으로 정기적으로 후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지만 그냥 일시적으로 후원해 주셔도 저희가 그거 가지고 좀 더 장기적으로 좋은 책을 더 저희가 더 길게 그리고 훨씬 더 더 깊게 소개할 수 있는 근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사실 부캐로 그리고 부업을 그러니까 본업이 아닌 본업이 아닌 일로 하고 있지만 근데 그래도 사실 좀 에너지를 좀 더 받고 힘을 받긴 해야 되거든요. 언제까지 사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 뭐 그냥 사실 희망입니다. 희망이고 꿈인데 저는 근데 맨 처음에는 제가 그동안은 사실 제가 그렇게 막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 아니고 제 책 어떤 그 독서력이나 해석 실력을 제가 알기 때문에 아 일로우 책방 저 스스로 좀 그 이게 좀 뭐라고 되나 자신감이 없는 지점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클럽파슨과 뭐 유튜브인가 어떤 영상을 제가 보면서 왜 안되냐 일종의 자기개발을 제가 지금 다 좀 당한 건데 왜 안되냐 꿈을 진짜 크게 가져오라고 너무 단순하고 너무 근본적인 시크릿이에요? 약간 자기개발을 제가 당해서 맞아 일로우 책방 굉장히 독특한 이 지향점이 있는 일로우 책방 뭐 50만명 뭐 진짜 30만명 20만명 왜 안돼? 5만명 왜 안돼?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약간 좀 확 그냥 크게 가지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꿈을 가지고 한번 좀 달려봤으면 좋겠어요. 아 좋네요. 네. 육아를 하니까 육아가 하니까 육아를 하기 전보다 저는 그래도 50% 되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제 그 기력이 50%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조금 50% 정도 내 에너지가 남지 않을까? 예예. 근데 50%는 안 남죠. 어떻게 해야 되나. 안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건 제가 괜히 그 괜히 그 뭐더라 핑계대는 게 아니고요. 진짜 일로우 책방을 육아와 함께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제 모든 일로우 책방의 모든 그걸 다 보여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붉은 피디님도 굉장히 또 바쁜신 어떤 그런 또 상황과 맞물리기도 하고 해서 좀 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긴 있어요. 카드를 안 꺼낸 것들이 있습니다. 카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칼을 뽑을 수 있는데 아직 칼집에 자물쇄 락이 걸려있어요. 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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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물쇄 회사 업무 자물쇄 맞아요. 락이 좀 걸려있을 뿐입니다. 락이 풀리게 풀릴까요?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저도 좀 팟캐스터 오래 하면서 인터뷰 같은 것도 많지는 않은데 좀 해봤잖아요. 맞아요. 근데 또 이런 책 콘텐츠는 특히 또 작가분들 어쨌든 그 책 관련된 종사자분들과 같이 대안하는 것도 되게 꿀재미거든요. 그런 것도 저희가 좀 많이 해보고 싶은데 맞아요. 사실 그런 분들 모시면 저희가 하다못해 맞아요. 차비라도 드려야 되잖아요. 소정의 뭐라도 준비를 해야죠. 그거 드리기도 사실 저희가 아직은 좀 벅찬면이 있어요. 솔직히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좀 성장하면 또 많이 좀 후원 같은 거로도 힘을 주시면 진짜 더 좋은 콘텐츠 만들 수 있죠. 네. 그냥 결심 이 사람들 불쌍한데 이 사람들 좀 도와주고 싶은데 그런 도와주고 싶은데 그런 생각 드시면 한번 입금 한번 해주십시오. 시원하게 보니까 유튜버들 입금 이런 거 진짜 시원시원하게 얘기하던데 저는 좀 민망하기도 하고 좀 쑥스럽긴 한데 근데 앞으로는 좀 더 얘기하려고요. 그럼요. 콘텐츠도 하나 찍으려고요. 그냥. 그리고 그 약간 구독자 수에 맞게 이것도 좀 수위가 조절이 필요하긴 해요. 우리가 아직 1400명 1500명 때인데 10만명인 것처럼 약간 그렇게 말해버리면 정떨어지죠. 네. 저희는 저희 주제를 조심스럽게 저의 주제를 잘 알고 있고요. 조심스럽게 한번 요청드려봅니다. 한 100분의 1 100분의 1 그러니까 1400명 중에 100분의 1 분들이라도 조금 마음이 동하시면 한번 그냥 저희 뭐 게스트 모실 때 게스트에게 소정의 답례라도 드릴 수 있는 후원금 좀 입금해 주시면 저희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첫 번째 오늘 에피소드는 좀 마무리를 할까요? 네. 그러시죠. 네. 오늘 저희가 이제 첫 라디오 이력책방의 첫 스타트를 끊어봤고요. 앞으로도 또 저희가 또 기회되는 대로 용도사님과 저도 이렇게 좀 만나서 썰 풀 거고요. 또 제가 또 다른 분들도 초청해서 이렇게 만나서 다양한 좀 이야기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많이 좀 들어주시고 네. 출퇴근길에 밥하실 때 빨래 넣을 때 주무시기 전에 네. 아주 좋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목소리 생각보다 괜찮죠? 그리고 저는 사실 솔직히 목소리에 좀 콤플렉스가 있는데 아 왜 콤플렉스 있어요? 용도사님은 목소리가 좋아요. 아 왜 불금핀이에요? 하여튼 저는 어릴 때부터 좀 제 목소리가 약간 제 좀 하이톤이거든요. 저는 좀 저음에 대한 좀 로망이 있어요. 아 바리톤 약간 베이스 이런 거? 뭐 그런 거 하고 싶었는데 저는 그런 톤이 아니라서 그렇다면 완전 막 얌생이 톤도 아닌데 아니에요. 좋아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첫 번째 라디오 1호 챗방 들으신 분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댓글 남겨주세요. 솔직하게 어땠는지 그리고 어떤 컨텐츠 혹은 어떤 주제 어떤 기획을 기대하시는지 댓글 꼭 좀 남겨주시면 저희가 정말 참조가 많이 되거든요. 항상 댓글에 목말라 있고요. 특히나 라디오 1호 챗방은 여러분들도 함께 할 수 있는 굉장히 열린 기획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댓글로 실제 기획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댓글 꼭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 뭐 어떤 디테일한 것도 좋아요. 뭐 좀 잡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라든지 여러 가지 표현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첫 번째 방송 라디오 1호 챗방 첫 번째 에피소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부패님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